그 전에 잠깐 우리 지난 시간 거를 한번 반복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냐면 이제 교회에 이어서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특별한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큰 주제를 먼저 다룬 거예요 그래서 그 혜택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준다고 했어요 하나는 이렇게 나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중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를 누린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부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중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를 누립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혜택을 나눠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은혜 중에서 누리는 연합과 교제 이거를 다루게 되는데 먼저 지난 시간에 66문답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면서 은혜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연합 자체는 영적인 것이고 신비한 것이고 그러면서도 실질적이고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 되는 것은 효과적인 부름을 받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했어요 그래서 67문답에서 뭘 배웠을까요?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이걸 배웠겠죠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은 말 그대로 엄마가 진이야 밥 먹으라 하고 부를 때는 항상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진이가 거절할 수도 있고 엄마 말이 안 들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자녀로 부르실 때는 반드시 그 효력 결과 하나님이 뜻하신 목표와 결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강제로 끌고 온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했죠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여기 기꺼이 그리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나아온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 부분해야 될 게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얘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효과적인 부르심은 택한 사람만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부름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외적인 부름이라는 건 전도를 복음을 듣는 전도를 듣고 설교를 듣고 이런 거 초대를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이렇게 초대를 받는 것 이런 거는 택한 사람만 받는 건 아니죠 택한 받지 않은 사람도 이런 부름을 받지만 이 외적인 부르심은 거절할 수도 있다 여기 보면 은혜를 고의로 무시하고 경멸하기 때문에 그 외적인 부르심 자체를 거절할 수 있다 전도했을 때 모든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도를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부분이 69문답이에요 69문답 아까 살펴본 데서 보이지 않는 교회 지체들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아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을 때 은혜 안에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 이렇게 나눴선데 오늘부터는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해서 크게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오늘 배우는 주제의 핵심은 칭리에 대한 거라고 했어요 칭리에 대한 것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양자됨과 성화 이 큰 주제 세 가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69문답 같이 대답을 읽어볼까요? 제가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지체들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대답 보이지 않는 교회 지체들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는 그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양자되는 것, 점점 거룩하게 되는 것, 그 밖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의 중고의 효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원수되었던 것을 화목하게 이루어주신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중고 사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중고 사역을 통해서 얻는 모든 효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의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 칭의, 따라해봅시다 칭의, 양자됨, 성화 이 세 가지는 배우는데 오늘은 특별히 칭의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갑없이 주내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 자신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받아들이시고 간주하십니다 이는 죄인들 안에서 일어난 어떤 것이나 그들이 행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을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전가하시고 그들은 이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러합니다 칭의가 뭐예요? 한자죠 말 그대로 의롭다고 칭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의롭다고 하신다 이거는 이제 법적, 법정적 용어라고 했어요 법정에서 재판관이 신문받는 사람을 향해서 최종 판결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칭하는 거예요 죄가 없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의로운 자다, 온전한 자다, 흠이 없는 자다라고 평가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평가를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택한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온전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들여주시고 그렇다고 간주해 주십니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어린아이조차도 살아오면서 욕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마음을 먹고 법을 어기기도 해요 어린아이조차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원죄를 물려받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흠이 없고 온전한 자다라고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세요? 그거를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라고 합니다 갑없이 주어진 거예요 그걸 설명합니다 갑없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의 모든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그렇게 해주세요? 죄인들 안에서 일어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 또 죄인들이 행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닙니다 근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했는데 죄인들 안에서 일어나 어떤 것이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거예요 성품이 변화돼서 내 속에 선한 마음들이 생겨나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요 성품이 좋아졌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행한 죄인이 행한 어떤 일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해줘서 그래 너는 죄가 없다 의롭다 이렇게 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판단을 받았어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순종 우리는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충분한 만족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형벌 법을 어긴 자에게 따르는 하나님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온전히 만족시키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법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만족시키셨다는 뜻이에요 요구하는 물법의 수준을 예수님은 그걸 하셨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전가해 주셨다 중요한 단어죠 아빠가 매번 우리 교류문단 할 때마다 층이 관련해서 이 전가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오늘날 쉬운 말로 하면 전달하셨다 그리고 좀 오늘날의 예를 들자면 비유를 들자면 은행의 통장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은행 통장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통장에다가 천만 원을 이체시켜줬어요 그러면 이 천만 원은 누구 돈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엄마 아빠의 돈이에요 그런데 그 엄마 아빠의 돈이 나의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누구의 돈이에요? 엄마 아빠의 돈인데 나의 돈인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내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이게 이제 전달됐다는 의미를 좀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그걸 좀 기억하면 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이 얻으신 완전한 순종과 만족을 이건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적으로는 이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의가 우리 통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우리의 것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 외에는 어떤 사람도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표현한 대로 이걸 잘 구분하면 돼요 내가 변화돼서 내 속에서 착한 어떤 마음이 나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사람이 어떤 착한 일을 하고 훌륭한 일, 온전한 일을 해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방법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우리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전달되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실 때만 가능해요 그리고 칭해에 대해서 마지막 중요하게 강조하는 건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것이 칭이입니다 칭이가 무엇입니까? 이해하겠어요? 누군가, 칭이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겠어요? 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칭이를 받았습니다 이럴 때 칭이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건데 우리의 어떠한 모습, 우리가 행한 어떤 것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 공인을 만족시키신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해 주시는 게 바로 칭이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칭이 때문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칭이와 관련해서 71문답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칭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갑없이 주는 은혜의 행위입니까? 아까 위에서 답변해서 처음 칭이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갑없이 주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하고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이 부분을 다시 묻는 거예요 왜 그 칭이가 갑없이 주는 은혜의 행위라고 말을 합니까? 왜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그걸 답변을 봅니다 같이 답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순종과 주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적절하고 실질적이며 충분한 만족을 들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요구될 보증으로부터 만족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증으로 자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들에게 전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 하실 때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데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벌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쩌면 이 안에 있는 내용 답변 내용은 그 앞에서 지금 다 얘기한 얘기를 그대로 반복한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과 주구심으로 공의에 대해서 만족시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정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죄인들에게 정가하셨습니다 이런 내용 앞에서 지금 다 반복한 내용이죠 그리고 믿음만 요구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갑없이 주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과 답변의 요지 핵심이 뭔지를 잘 봐야 돼요 앞에서는 층위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쭉 설명한 거고 두 번째에서는 층위가 왜 어째서 갑없이 주는 은혜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층위 받는 걸 은혜라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받을 자격은 없는데 그 층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갑없이 주는 은혜의 행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답변이에요 그런데 여기 써있는 글은 그렇게 쉽고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핵심을 찾아내시면 돼요 이 끝에를 먼저 볼까요? 먼저 믿음으로 층위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걸 먼저 기억하면 되세요 내가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안 믿었는데 저도 처음에 의심이 들었는데 그래도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결국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마치 믿음이 내가 한 어떤 행위나 믿음이 어떤 내가 치룬 대가인 것처럼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층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었지만 그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물론 아빠도 개인적인 경험에서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어려운 생각의 여정들을 거쳤어요 이것이 진짜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왜 하나님 저를 안 만나 주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만약 저를 너무 안 만나 주시니까 아빠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만나 주시면 이건 제가 노력한 대가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무 막 힘드니까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매달리고 찾으면 하나님을 좀 만나 주셔야 감사합니다가 나올 텐데 감사합니다가 나올 텐데 그때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안 만나 주십니까? 정말 이제 만나 주시면 내가 이렇게 노력한 대가를 받은 것 같은 느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셨을 때는 그런 말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얻은 그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 큰 거예요 내 노력, 이건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주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를 강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노력도 하는 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으려고도 노력 안 했고 말씀도 연구 안 했지만 나는 했어 이렇게 자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걸 강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에게 값없이 주는 은혜입니다 앞부분은 뭐예요? 똑같이 여기서도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순종과 공의에 대한 만족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님께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죠 사람에게 요구하는 건데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사람에게 정가함으로써 사람, 우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을 다 받으심으로 끝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이 약간 한국어로 번역될 때 좀 약간 어려운 표현이 좀 헷갈려요 근데 핵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충분한 만족을 들으셨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걸 요구했던 거예요 그럼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진짜로 요구해서 끌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 받을 수 없었겠죠 칭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을 보증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건 좀 부정적인 비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조폭이, 깡패가 너 1억 내일까지 준비해 이건 뭐 부정적인 비유라서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공의는 공의로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비유로 조폭이 너 1억 내일까지 안 가져면 넌 죽은 목숨이야 그랬어요 그런데 조폭이 그날 저녁에 가서 1억을 미리 딱 건네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와서 1억 내놔! 그랬더니 딱 내놓은 거예요 착한 조폭이네요 지금 비유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죄 지은 거에 대한 대가를 나는 반드시 취해야 돼 왜냐하면 나는 공의로운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루신 걸 이 사람에게 딱 전달해 주고 그래 난 너로부터 공의로운 대가를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선 완전히 은혜인 거예요 갑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갑없이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지금 이 칭의의 문제를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때요? 예수님도 갑없이 이 공의를 얻어내셨나요? 의로움을 얻어내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들여서 이 의를 얻어내신 것 최고의 가치를 들여서 의를 얻어내신 것을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갑없이 주신 것 우리 입장에선 갑없이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가치로 사신 의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칭의가 왜 하나님의 갑없이 주는 은혜인지를 설명했습니다 다시 이제 칭의와 관련해서 의롭게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72문 의롭게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대답 읽겠습니다 시작 의롭게 하는 믿음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매하마 죄인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로 발매하마 죄인은 자기 죄와 비참함을 그리고 자신과 다른 비조물들에게는 잃어버림받은 상태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보금이 약속하는 진리에 동의할 뿐 아니라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 받기 위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받아들여지며 간주되기 위해 보금에서 제한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네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이 의를 받아들인다 전가를 받아들인다 했는데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의롭게 하는 이 믿음은 먼저 설명하기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라고 먼저 말해요 믿음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금 없이 성경의 말씀 없이 성령의 역사로 툭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성령의 역사는 없는데 사람이 잘 가리키고 말씀을 깨닫고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믿음도 아닌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일을 하는지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잘 보세요 첫째 죄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죄를 깨닫는 것 깨닫는 것 깨닫게 해요 이 믿음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좀 더 설명해서 비참함을 깨달아요 이 죄인의 비참함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형벌의 끔찍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 죄의 비참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뒤에 설명하는 건 이거예요 피조물들에게는 잃어버림받은 상태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없다는 걸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달하자면 이게 이제 죄의 비참함이죠 뭐냐면 나는 그 죄의 비참함으로 영원한 멸망의 상태로 향해 가는데 그것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런 능력이 나한테 있지 않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밑줄 친 부분 복음에서 제한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믿음 하면은 뒷부분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거 이것만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항상 이 양면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말한 죄의 비참함을 깨닫는 게 먼저 이게 없이 믿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여기서 말한 대로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걸 확실히 느낄 때만 진짜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복음에서 제한된 그리스도가 아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분은 의지해야만 가능하구나 이걸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자 이걸 좀 이렇게 설명했죠 복음이 약속하는 진리에 동의할 뿐 아니라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으로 받아들여지고 간주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까 칭의 개념이죠 아 내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이게 불가능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 복음에서 설명하기를 복음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는데 그걸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아 나에게 그 의리를 전달해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깨닫는 게 의롭게 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오늘날은 이제 복음 전도할 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어 저도 예수님 믿을래요 어 그래요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용서 받고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왜 내가 용서 받지 예수님 믿으면 왜 내가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거지 이런 중간 설명이 굉장히 부족해요 오늘날 현대에서 전달되는 복음의 내용에서는 지금 이 칭의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지 않으면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 믿으면 의로워져요 이 부분 왜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왜 내가 용서 받는 거예요 이 중간 연결고리가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는 바로 칭의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나의 형벌을 대신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온전한 의로움이 나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그 의의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자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걸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뭐가 빠졌냐면 내가 죄진 거에 대한 벌들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러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로워지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받겠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으니까 그러나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죠 단지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벌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벌받았으니까 끝! 끝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예수님이 이루신 온전한 순종과 그 의의가 나의 것이 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지시는 그 칭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73문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73 믿음이 죄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의롭게 합니까? 대답 시작! 믿음이 죄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에 항상 따르는 단은 은혜들이나 믿음의 열매인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또 믿음의 은혜 자체나 믿음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가 의롭다함을 위해 죄인에게 돌려지기 때문도 아닙니다 믿음이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적용하게 하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 자체에 무슨 말이 있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이 말이 이미 질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런 표현이 분명히 나와 있죠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믿음이 구원받는 층위받는 근거 이유가 되는구나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아까 층위할 때 아빠가 설명한 게 그 부분이에요 내가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 때문에 이 결과로 내가 층위를 받아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걸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단 믿음은 도구입니다 무슨 도구?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도구입니다 통로라는 뜻이에요 통로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그 대가로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내가 잘 믿어서 믿음을 조건으로 층위를 받았습니다 할 때는 이건 믿음의 층위의 근거가 되는 거죠 너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 대가로 층위를 준다 구원해 준다 이러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고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중요한 표현 도구입니다 도구라는 건 뭐예요? 통로라는 뜻이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근거로 의롭다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거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온전한 순종과 우리를 위해서 형벌 받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 근거로 우리가 층을 받는데 그게 전달되는 통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아까 표현했었죠 여기서 한번 설명하는 걸 다시 봅시다 믿음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은 무모가 아닙니다 라고 먼저 앞에서 설명해요 뭐가 아니냐면 항상 따르는 다른 은혜들이나 믿음의 열매인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에 따라오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로서의 착한 일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참된 믿음은 착한 선행을 낳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열매라고 표현한다면 믿고 나니까 그 참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착한 일들 선한 일들 또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봉사, 헌신, 기쁨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는구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첫 번째 설명한 거예요 또 뭐가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뭐가 아니냐면 믿음의 은혜 자체나 믿음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가 의롭다함을 위해 죄인에게 돌려지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것도 첫 번째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서는 뭐냐면 믿음 자체, 아까 아빠가 설명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 믿음 자체를 어떤 행위로서 여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건 오늘날 현대 신학에서 주장하는 그 주장을 예리하게 지적한 거예요 오늘날 현대 신학에서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본래는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구하시는 기준을 좀 낮추셨다 구원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준을 낮추셔서 이 의로운 완전한 의의 대신에 믿음을 그래도 신실한 믿음을 갖는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자 성경에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으니까 이걸 그렇게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이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 본래는 완전한 의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는데 기준을 낮추셔서 아 믿긴만 해도 그 믿음 자체를 의로 여겨주셨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부족하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근거로 믿음을 어떤 행위의 어떤 종류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이해돼요? 다시 믿음 자체나 믿음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가 의롭다함을 위해 죄인에게 돌려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믿음은 수단일 뿐입니다 오직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조금 이 정도 노력한 걸 어엿이 여겨서 의롭다고 해줄게 이렇게 우리에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믿으려고 했고 그래도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았고 그나마 좀 순수하게 하나님께 오니까 그걸 의롭다고 여겨줄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완전한 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준을 낮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그 완전한 의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보시고 의로부터 칭하시는 그럼 믿음은 뭐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통로 유일한 수단일 뿐입니다 수단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칭의는 하나님의 갑없이 주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질문 있습니까?